우리가 간직해야 소중한 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을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다가가가가가가가 카카오톡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한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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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